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탑 소녀사생학원의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은 김영길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기본이론 강의를 이미 다 수강하시고 교재를 어느정도 증독했다라는 전제하에 좀 더 심화학습을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론강의에 대한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고 약술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면부책 기출문제와 면부책 예상문제 등을 토대로 향후에 우리가 5월 6월에 진행하게 될 실전형 모의고사에 대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원탑 학원의 완강 업로드 서비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비대면 시대에 완벽히 적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방면에서 지금 비대면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험에서 비대면 수험 환경에서 비대면 수험 환경을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쟁에서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학원과 달리 저희 학원에서는 완강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전부 몰아보기 형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우리 취미생활도 그렇게 다 한 번에 몰아보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더더군다나 정말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수험생 입장에서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완강 업로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좀 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핵심 심화 정식 강좌 명칭은 기출 및 선행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크게 새 테마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약술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약술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본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핵심 요약해야 될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아주 수험생들이 만족했던 그런 강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부책 문제, 기출 문제와 면부책 예상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면부책 문제를 좀 본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맛보기로 면부책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핵심 및 심화 과정을 잘 소화하시고 5월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그리고 6월 모의고사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약술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약술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약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약술에 대해서 아주 어려우도록 하십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면부책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약술은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술은 전통적으로 수험생들한테 맡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약술을 어디까지 해야 되며 또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우리 수험생들의 고민이 아주 컸었고 강사들도 그 수험생들의 니즈에 대비하고 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가 최초로 약술 교재를 쓰고 또 약술 강의를 한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답을 드린다면 약술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드린다면 바로 기본 교재 안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싱겁죠?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답은 다 기본 교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약술 공부의 해답은 기본 교재 안에 있습니다 단 좋은 기본 교재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충분히 그 기본 교재만 보더라도 약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교재만 정독하시더라도 약술 공부의 80%는 해결됩니다 나머지 20%는 심화가 얘기하면 버리고 가도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약술 강의나 모의고사에서 보완을 해드리니까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 말씀을 신뢰를 해주시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본 교재 안에 모든 약술 공부에 해답이 있다는 말씀은 믿지 못하시고 또 투어를 하십니다 약술 부리타 문제 찾아서 산말리 투어를 하시면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강사와 일심동체가 돼서 강사를 믿고 따라오시면 공부도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시고 또 합격도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수험생들과 좀 달리 좀 더 공부를 깊게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찾아서 할 테야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공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 교재 정독하시고 이 강의 들으시면 약술 공부는 끝납니다 그러면 약술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 제가 예측하는 강사가 예측하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한번 약술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범위는 기본 교재 안에 다 있고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이 교재 안에 있는 또 예상 문제를 보시면 약술 공부는 끝인데요 문제를 받아들면 먼저 지문을 잘 탐독하셔야 되겠죠 면부책 문제도 제가 지문 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데요 약술도 똑같습니다 약술도요 문제를 받아들면 지문을 잘 보시고 뭘 묻는지를 일단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문제 2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머린말에 머린말에 쭉 약술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 비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비법이 바로 기본서 다독입니다 기본서 다독 비법이라는 것은 복습인 거죠 복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교재를 많이 반복해서 정독하시면 면부책도 해결되고 약술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죠 일타입혜인 거죠 다독에 승부를 걸어보시고요 그리고 약술 문제는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문제 안에 목차가 있습니다 문제 안에 목차가 있다 문제의 제목 안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잠깐만 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보시면 2014년도부터 종별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된 거죠 우리 자동차 보험의 배점이 어떻게 출제 패턴 배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약술 시간이니까 약술을 기준으로 보시면 2014년도에 60 그리고 2015년도에 30 그리고 55, 50, 55, 50 여기는 100 빵이죠 여기 100% 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면부책을 출제하지 않고 100% 다 약술만 출제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뇌피셜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 하에서 면부책을 출제하지 않고 약술로만 도배를 했죠 100% 그런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 대략 한 50% 정도가 50% 정도가 약술로 출제됐습니다 그럼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하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될 거냐 여전히 면부책은 0% 약술이 100% 나올 거냐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명부책이 나온다는 전자에 공부하시고 한 50% 정도 나올 거라는 전자에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미친 척하고 약술만 100% 출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희박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술에만 올인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약술은 한 50% 적게는 40% 많게는 60% 작년, 재작년은 100% 나왔지만 이 경우는 좀 논외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한 50%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 경영은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쭉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 약술 교재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목차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2025년 문제 2번입니다 약술 문제를 받아들면 면부책도 마찬가지지만 뭘 묻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우리 수험생들의 좀 속성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실게요 2005년 문제 2번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보십니다 부상자에게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직업보험금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담보 종목별로 살펴보시오 다시 봅니다 부상자에게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직업보험금 범위 등에 대하여 담보 종목별로 살펴보시오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을 보시고요 15점짜리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써야 될 건지 가늠을 먼저 하시고 한 장 반 정도 쓴다는 거죠 15점이면 8절제니까 한 장 반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약술은 그 정도 못 쓰죠 한 장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15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간다고 하면 자, 이 문제에서 묻는 말이 뭡니까? 묻는 말 묻는 말을 못 보시고 엉뚱한 걸 보시고요 또 그리고 묻는 말을 봤다 하더라도 딱 묻는 말만 써서는 안 되는 게 약술의 특징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묻는 말은 뭡니까? 자, 제가 화면에서 같이 볼게요 부상자에게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직업보험금 등에 대하여 담보 종목별로 살펴보시오 뭘 묻고 있습니까? 묻는 말은 직업보험금을 쓰라는 겁니다 직업보험금의 범위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묻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말 그럼 묻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묻기는 A를 물었는데 나는 B를 쓴다거나 C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묻기는 A를 물었는데 내가 B를 본다거나 C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뭘 묻는지를 보고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험생들, 이거 모르는 수험생들 태반입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수험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묻는 말을 우리 약술에서 딱 앞뒤 다 빼고 딱 묻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그냥 묻는 말만 딱 뒤에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요 앞에 수식어 없고 뒤에 조건 없이 그냥 묻는 말만 딱 제시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누구나 어떤 수험생이든 쓸 수 있습니다 공부했으면 쓰는 거고 공부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딱 그 해당 묻는 말 외에 나머지 수식어 앞에서 수식하고 뒤에서 조건을 다는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공부를 답안을 지문을 잘 탐독하고 하냐에 따라서 답안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은 직업보험금을 쓰라는 건데요 조건이 있죠 앞에 수식어, 수식어, 조건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에 직업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그리고 뒤에서 조건을 한 번 더 달아요 단, 담보 종목별로 살펴보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써야 될 답안은 직업보험금의 범위를 쓰는데 담보 종목별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앞에서 수식어, 조건 앞에서 조건을 또 달았죠 수식어죠 일종의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앞에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라는 말이 조건이 없으면 수식어가 없으면 이 문제는 직업보험금을 담보 종목별로 쓰시오 이 문제죠 그러면 직업보험금을 담보 종목별로 쓰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기완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기완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를 담보 종목별로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목차를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안에 제목이 있다 목차가 있다 문제 안에 목차가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문제 안에 목차 있다 내 마음 속에 네가 있다 이거 아니라 문제 안에 목차가 있다 이 문제 안에 목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차를 가지고 나와서 쓰시면 돼요 약수로 목차를 잘 달아야 됩니다 우리 면무책 문제는요 면무책 문제는 정의용화된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차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내가 공부해서 그 목차에 녹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폴더 제가 폴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수는 문제마다 목차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목차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먼저 기왕증의 의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기왕증에 대해서 약관이 어떻게 규정돼 있나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좀 쓰고 마지막에 묻는 말에 대해서 쓴 거죠 이게 묻는 말에 대한 답안입니다 실제로는 이 4번이 4번이 답안이에요 묻는 말에 대한 답안이에요 기왕증을 묻지 않았어요 판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답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답안을 분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답안의 퀄리티 수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끌어들인 겁니다 이 문제의 답안을 쓰는데 필요한 다른 전문 지식들을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교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썰을 풀은 거죠 결국은 묻는 말은 이겁니다 담보 종목별 담보 종목별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피해자의 전손해에 대해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해서 보상한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자 그러면 묻는 말에 대한 답안만 쓰면 몇 줄 안 나오고 반페이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답안을 이렇게 쭉 다른 관련 쟁점들을 꺼려들여서 분량을 늘리고 이렇게 목차를 달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묻는 말 이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쓴 겁니다 답안을 저는 이렇게 구성했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약술 문제에 대한 공부 방법 공부 범위 그리고 약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는 요령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생길 겁니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약술 답안을 목차를 더 잘 달 수도 있어요 제가 제시한 답안 목차가 100% 모범 답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면부책이야 면부책이야 이미 정형화된 목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다른 답안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약술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를 약술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나면 저보다 답안 더 잘 달 수도 있어요 목차를 더 매끄럽게 더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 더 근접하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런 여기에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 4번 해서 묻는 말에 대한 목차를 다는 거죠 4번 담보 종목 담보 종목별 이게 묻는 말 아닙니까 담보 종목별 직업보험금의 범위 직업보험금의 범위 이렇게 달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가 대인배상 1, 2 그리고 뒤에 가 대인배상 1, 2 나 무보험 자동차 다 자기 신체 사고 이런 식으로 달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달아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만 이거를 더 목차를 한 단계 축소해서 요약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목차에 왕도는 없는 겁니다 다만 기본 룰은 있는 거죠 기본 원칙은 제목 안에 문제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묻는 말에 대한 답을 목차를 쭉 달아야 된다는 이 대전제는 있지만 약간씩 조금씩 변형해서 응용해서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약술 문제의 답안은 또 나아가서 여기 분량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면 기왕쟁의 의에 있으니까 기왕쟁과 관련된 유사 개념들 쟁점들도 써줄 수 있는 거죠 뭘 쓸 수 있습니까 기왕쟁의 그리고 기왕쟁에 대한 약관 규정 쓰고 3 기왕의 장애와 구별 공부한 거 뽐내는 거죠 물론 이제 분량을 초과해서 배점이 10점인데 막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배점이 20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널려 쓰는 겁니다 약술은 널려 쓰기에 미학이라고 그랬죠 면무책은 줄여서기의 미학입니다 되도록이면 막 쓰고 싶어도 핵심 키워드 위주로 줄여 쓰는 게 면무책이라고 한다면 약술은 목차를 잘 달아서 좀 널려 써야 됩니다 그런 널려 쓴다고 써도 왠지 분량이 잘 안 나와 이게 약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왕의 장애와의 기왕장애와의 구별 이렇게 해서 또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요령만 알려면요 쓰는 요령만 터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유자재로 응용해서 목차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장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일단은 지문을 잘 탐족해서 있는 경우 직업보험금의 등에 대하여 담보 종목들로 써주면 되는데 수식어 그리고 묻는 말을 잘 따져가지고 묻는 말에 대한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목차를 잘 달아서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첫 문제 약술은 제가 본문의 내용에 대한 강의를 안 합니다 약술 내용 정답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쟁점에 대한 강의를 안 하고 약술 문제를 지문을 어떻게 탐독하고 목차를 어떻게 달고 하는 요령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기본 강의에서 하는 강의고요 내용에 대한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약술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약술의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어 조건이죠 조건 플러스 묻는 말 이게 중요하죠 뭘 묻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식어 플러스 묻는 말 플러스 수식어입니다 조건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딱 묻는 말만 있어요 묻는 말 네 번째는 묻는 말이 반복되는 경우 플러스 묻는 말 플러스 묻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과 4번은 지문 탐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나 뭘 묻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냥 딱 묻는 말만 나오니까 그리고 묻는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수식어와 묻는 말이 섞여 있을 때 섞여 있다 보니까 뭘 묻는지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묻는 말이 뭔지 이 문제에서 뭘 써야 되는지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써야 되거든요 뭘 묻는지를 잘 간파하셔가지고 묻는 말을 쓰시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부합하게 조건이라는 게 수식어죠 그리고 뒤에서 또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2-1번 지금 레벨이 목차가 이미 쓰여져 있어서 제가 2-1로 표현할게요 묻는 말 플러스 묻는 말이 먼저 나오고 뒤에 수식어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식어와 묻는 말 묻는 말과 수식어 그리고 수식어 묻는 말 수식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뭘 묻는지를 간파를 해서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쓰되 앞뒤 조건을 따져서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패턴으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약술 공부의 범위 그리고 문제 풀 때 요령 제가 7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리할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요 정리하면 공부 범위는 기본 교재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답안은 문제 안에 목차가 있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 약술 문제 찾아서 산말리 이렇게 투어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답안은 묻는 말에 대한 답안을 쓰는데 지문을 잘 보시고 뭘 묻는지를 잘 보시라 그리고 지문은 조금 전에 판세해드렸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맥락을 잘 따져서 지문을 탐독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채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